정말 월 200만원 직장인이 1년만에 천만원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엄카 찬스라는 거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1년만에 천만원을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600만원을 탔어요. 저희가 오늘 만났으면 오늘 제가 저녁까지로 기분 좋게 좋네요. 이 말 들으면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거 비방용으로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제발 지갑 열지 마 제발 지갑 열지 마의 권종현 작가님을 보시고 월 200만원 직장인이 1년만에 천만원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월 200만원 직장인이 1년만에 천만원 만들 수 있습니까?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월 200만원이니까 숨만 쉬고 5개월 저축하면 천만원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이 천만원 모은다니까 얼마나 힘든 건가요? 이게 요즘에는 또 특히나 이제 대부분 분들이 세금 떼면은 200만원 전후로 수령을 하실 텐데 워낙 확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도 많고 또 타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5달 이렇게 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불가능하죠. 생활비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소위 말하는 엄카가 쓰시는 분들은 못 모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엄카 찬스라는 거 없이 그렇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1년 만에 천만원을 만드는 법 네. 그런데 왜 하필 천만원인가요? 천만원이 뭔가 갖는 상징적 의미 이런 게 있나요? 네. 이게 좀 한 2년 차, 3년 차 되시는 분들이 특히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대부분 어쨌든 적금으로 돈을 모으고 하실 텐데 그 나비 금액이 크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저금한다고 하셔도 많이 하시는 분이 50만원 보통 30만원 이 정도 적금 보통 월납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년을 모은다고 해도 그 돈이 천만원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다 혹은 목돈이 필요하다 하면 보통 생각하는 금액이 1억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1억이라는 돈은 본인이 너무 먼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1억? 내가 죽을 때까지 모으셨을까?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천만원이라는 돈을 안 모아봐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몇백만원 물론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 돈만 모아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적금으로 예를 들어서 1년 모아서 한 달에 50만원씩 한다고 쳐도 1년 600이잖아요. 네. 그 돈을 1년 뒤에 이제 찾으면 네. 그분은 그 돈을 써요. 그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600만원을 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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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만났으면 오늘 제가 저녁 대접을 그냥 할 거예요. 기분 좋게. 좋네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 돈을 대단한 돈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더 불려볼까보다는 네. 네. 이거를 어 기분 좋다. 우선 조금 써도 괜찮겠지. 어차피 나는 돈 모았으니까 네. 네. 이 정도 자극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엄청 큰 욕심 가지지 마시고 네. 내 천만원 내 통장에 꽂아본다. 네. 내 눈으로 내 잔고 천만원인 걸 보겠다라는 목표로 가지고 이것만 해보시면은 그걸 쓰기보다 아 이걸로 투자해서 더 불려볼까 그거를 느끼시면 이제 재테크의 선순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단추를 잠그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천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네. 이 천만원을 다 모아보는 순간 뭔가 돈을 모으는 즐거움 네. 네. 기쁨 돈에 대한 생각들이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런 천만원을 모으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소비죠. 소비. 네. 그러니까 200만원을 온전히 본인이 관리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무조건 50% 이상은 모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반절만 그냥 이익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그냥 적금을 100만원씩 넣어도 그냥 1200이에요. 1년이면.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대부분 부분들이 그 50%를 못 모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애초에 처음 월급 받을 때부터 소비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의 50% 이상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고 거기다가 신용카드까지 좀 잘못 쓰시는 분들은 아예 현금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매달 현금이 없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계속 써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재테크하거나 1억 위험 과정에 필요한 돈들은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비 통제를 초반에 좀 신경 써서 습관만 잡으시면 천만 원은 생각보다 금방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천만 원을 모으는 비법 소비 통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재테크에 대한 투자 이런 거 없이 소비 통제만 하면 가능한 건가요? 핵심은 소비 통제인데 저는 제일 추천하는 거는 그 목돈 천만 원으로 가는 과정도 이제 뭐 주식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단기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수단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드려요. 물론 무섭긴 한데 그분들이 큰 금액을 투자할 때는 더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죠. 더 무섭죠. 손에 똑같이 1%라고 해도 더 가슴이 아플 테니까 근데 이제 적은 금액일 때 본인이 시행착오 겪으면서 연습을 하면 나중에 그게 천만 원 1억이 됐을 때 투자할 때 자신감이 훨씬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 2배 통장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금액은 크게 넣을 수는 없는데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넣었을 때 그걸 2배로 불려주니까 보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그런 제도성 금융 상품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시고 그 외의 금액들도 좀 투자 같은 걸 해가시면서 좀 속도감 더 있게 빨리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인 지원책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일단 어떻게 비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천만 원을 모으면서 꼭 챙겨야 될 게 단순하게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돈을 운용하고 굴리는 법도 함께 터득하는 게 이제 천만 원을 모으는 목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천만 원을 딱 모았어요. 네. 그럼 이 돈 이제 어디다 쓰나요? 이거 이제 그걸 이제 본인이 이게 뭐 옷 같은 경우도 본인 취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재테크도 다 본인마다 본인 입맛에 맞는 재테크가 있어요. 대부분 많이 아시는 게 주식하고 부동산이니까 주식하는 분들은 부동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맞아요. 언제 기다리고 있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거 불안하게 매일 언제 보고 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해보고 본인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도 모으는 과정에서도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예를 들어 주식을 해봤는데 와 맨날 이거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일을 못하겠어 그런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되는 거죠. 좀 그런 줄타기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좀 떨어져도 영향 안 받고 맞아요. 그런 분들은 타고난 거죠. 주식에 그래서 적은 돈으로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해보시고 혹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가상투자를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모의투자 네. 모의투자해서 내가 이 지역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이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부동산 가서 실질적으로 뭐 시세나 이런 것도 확인도 직접 해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할 수는 없지만 가상투자로서 한 번 그냥 내가 샀다 치고 1년 2년 지켜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차피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2년을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가상투자를 해봤을 때 집값이 내가 팔려고 했는데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돈을 시켜줘 물론 본인 투자를 직접 하면 배우는 게 더 많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본인이 간접 경험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적은 금액을 운영했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을 계속 하시다 보면 천만 원이 되면 그때는 그냥 하고 싶으실 거예요. 어떤 투자가 됐든 본인한테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한테 입맛에 맞는 그런 투자 방법이 딱 떠오르셨다면 우선 자신감 있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1천만 원을 다 모으면 이걸 옷 사고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고 다른 투자를 하는데 종작돈으로 쓰라는 말씀이시죠. 요즘에 또 젊은 세대들이 욜로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사는 건데 그렇게까지 아껴서 2천만 원 모으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시선이 있잖아요. 이런 1천만 원을 모으는 삼가 욜로의 삶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욜로를 저는 아주 씨를 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이게 원래 좀 원초적인 의미예요. 욜로는 지속 가능하게 본인의 삶을 즐기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쓰고 죽자 이게 아니라 평생 내가 즐기겠다고 평생 즐기겠다고 그래서 오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성장하는 그 기회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헬조선에 사는 우리 많은 분들은 좀 약간 변질된 욜로가 진짜 욜로인 줄 알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오늘만 뒤 없이 뒤 없이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제가 상담하면 저는 심장이 터지거든요.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사람 바꾸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책에도 썼지만 지금 이렇게 쓰면 월급날 본인이 힘들거든요. 다음 월급날 전에 이미 통장장고가 비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오늘 쓰면 한 달 후에 나한테는 정말 미안한 일이거든요. 오늘 너무 많이 많이 쓰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모으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옆에는 술 마시고 신상품 사고 이런 친구가 옆에서 계속 여행도 가고 나는 그걸 참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참아가고 본인이 노력하는 과정을 겪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훨씬 더 여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더 많이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는 그냥 평범한 30대 청년이지만 저는 그 노력이 결코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부자가 되는 비법이 뭐야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 상담도 해주시고 또 이런 돈을 가르쳐주시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가르치면서 상담하면서 내가 보니까 부자가 되는 비법이 이거더라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부자 왜냐하면 이거는 TV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인터넷이나 책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인기 있는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에도 보면 조이서라는 배우가 조이서라는 역할의 배우가 하는 말이 성공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다. 노력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딱히 뭔가를 저도 아직 부자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지금 노력하고 그 대신에 업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실험하고 그냥 공부를 더 할 뿐인 거죠. 근데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덜 쓰고 잘 공부해서 모으고 투자해서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부자가 되는 그 길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동기부여를 본인한테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워낙 지금 시기가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싶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아예 뭐 자린고비처럼 안 쓰고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현명하게 본인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식으로 작은 동기부여를 계속 해가면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긴 과정이에요. 이거 인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테크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나한테 휴식처가 될 수 있고 정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그 재테크하는 과정을 지속성을 계속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좀 소중한 동기부여. 그래서 좀 사회촌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비상금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상금을 한 달에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거를 한 1년 단위로 모으시면 물론 이제 그것도 재테크를 하는데 쓰면은 더 베스트겠지만 저는 그거를 그냥 쓰면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그냥 선물을 본인한테 하는 거죠.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그 고생한 거에 대해서 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은 사고 싶었던 거 사러 백화점을 가시든지 안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좀 노력한 그 반년이든 1년이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모은 돈을 썼을 때 그 자극 짜릿함도 있거든요. 본인이 관리를 안 했다면 없으니까 이미 그거는 어느 가게에 들어가 있을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의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서 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동기부여가 일으킬 만한 자극적인 말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자극적인 말 자극적인 말 아 이 말 들으면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거 아 비방용인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솔직히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근데 아까 천만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해보시면 정말 달라요. 그거를 겪어보시면 다른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 해보셨기 때문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 주식 주식 같은 경우도 한 3천만원까지 한 번에 그냥 투자를 해봤거든요. 거기서 5%만 수익이 나도 일반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분들의 월급이 그냥 나와요. 그것만 해보시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 경험 한 번이면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월급 받는 거를 근로소득 외에 근로소득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깨우치시면 제가 이 책을 보지 않으셔도 누군가가 시키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는 셈 치시고 진짜 천만원 모아서 그거 한 번 진짜 제대로 한 번 공부해서 투자 한 번만 해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그 1천만원 모으는데 지갑 열지 마 이 책을 보시면 아마 훨씬 더 빨리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발 지갑 열지 마 권종영 작가님을 모시고 월 200만원 직장인 1년만에 천만원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꿈꿈장의 성장일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랑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